띄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지금? 네. 아, 끼고 있구나. 하필 붉은색이라니. 파란색이 왜 모를까? 파란색도 있나? 모르겠다. 금방 스크. 초록색, 하얀색, 빨강색. 그럼 바로 처리하죠, 이거. 스크, 바로 처리해요. 렛.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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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파 여기. 옆에 풀파요. 풀파 여기로 끌고 와야겠다, 이거. 야, 이리 와봐. 아이, 구근이 붙지 말고 나한테 어그로 끌려야 돼. 저, 아까, 아까 좀 또 죽을려 하잖아, 이거. 한 번 깨줘요. 풀파 안 갔다. 아이, 빡쳤다, 시가. 안 되겠다. 아, 이거 분노 풀고. 한 번 분노 풀고. 일단 계속 쏴봐요. 잠깐, 잠깐, 잠깐. 하나, 둘, 셋. 소리 마시마. 또 개줄게. 아, 뭐야, 뭐야. 야. 미치, 블루투 새끼가. 블루투가 완전 중간보스비. 풀빡주. 아니, 스크주. 아니, 분명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구토 맞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토하고 있네. 스크주층이요. 연장할 것 같고, 정리. 스크, 여기도 왔는데. 그쪽 거 빨리 잡아야 돼. 스크. 어, 온다, 온다. 아, 이거 합쳐서. 앞에 거부터, 앞에 거부터. 하나, 둘, 셋. 셋. 오, 제드타임 맞지? 오. 죽여! 장전, 장전. 아, 맞다. AK 꺼내면 되지? 됐다. 오. 그렇게, 뭐냐. 속 쌓일 때 탕약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걸로 바꿔요. AK로 쏴도 되니까. 백업이 그거, 무기 바꾸는 속도도 빨라지니까. 나 백업 안 찍었는데. 내가. 어째 제드타임 널널하니까. 비치가 스케일 다른 거 뭐지? 백업. 백업 말고, 임팩트 다는 게 나 비틀거리라는 게 은근 좋아가지고. 딜타임 늘려주니까. 끝이 쓸데없어. 무기 바꾸는 거고. 연장 끝. 스크. 이거 바로 쏘죠. 아, 바로 안 돼. 아. 얼쑤. 연장. 2층에 스크. 어, 스토커 뭐야? 스크. 스크 여기도 나왔어요. 풀파도 여기. 뒤로 온다. 스크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나한테 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뒤로.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아잇. 거미새끼들. 싸워. 잡고 있어. 연장할 테니까. 잡고 있어봐요. 스크 붙어. 스크 붙어. 스크 붙어. 스크 붙어. 와, 나이스 나이스. 연장 끝. 연장 케믹 좋아. 나이스. 마치 잡몹들이 다 있었어. 스크 붙어. 스크 붙어. 스크 붙어. 스크 붙어. 그 관전자 외국인이에요? 네. 덴디님이 왜냐면 원래 외국에서 서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래서 외국 친구도 많고 이번에 또 영상 유명 제작자랑 커넥트 돼가지고 영상까지 찍었어요. 건스모비. 솔필하던 거. 아 그래요? 아 그 덴디님이요? 네. 외국. 외국 친구들 다 알아요 저 사람. 가장 유명. 그래서 항상 공략 영상 올릴 때마다 스팀 추천수도 50씩 이상 받고. 내 건 친목 다 동원해서 10 이상 받는데. 룰로 따지자면 우리는 지금 마스터랑 게임하고 있는. 마스터를 깨요. 마스터랑 하드키리. 애초에 저분은 우리가 공방에서 버서커 메딕 끼고 놀고 있을 때 저분은 그냥. 노보석 노메딕이고 놀고 있던 분이라. 노보석. 공방위연도 데리고. 이제 구웨이브. 좋아. 아따 마이또. 아 그만하라고 좀.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 아이템도 애매하고. 아 저거 솔직히 근데 다시 보니까 별로야 난 그냥 저 뭐냐 엠포스 스탯이 나온 것 같아 방동경 가지 스크 여기 전방에 스크 풀팔 전방 스크 그냥 한바퀴 돌려야겠다 풀팔부터 먼저 잡아봐요 내가 천천히 돌릴테니까 연장 한번 연장이 없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스크 계속 잡아요 계속 잡아버려 내가 같이 쏠테니까 연장 됐다 스크 한 마리 더 장전 장전하고 치료 하나 둘 셋 끝 연장 좀 해약하고 치료하고 장전할게요 장전 어 제가 딥 플로트 멋있어 떨어졌어 히힣힛 우와 놀랬라 연장에 업컴 보인다 어 위층 스크야 아이씨 아이씨 마우스 크 아이씨 마우스 크 전방 스크 전방 스크 전방 스크 나 빨리 쳐야겠다 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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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왔어요 애들 아이씨 나 합류해야겠다 어 잠깐 얘 안 죽었는데 쏴 쏴 쏴 쏴 계속 쏴 쏴 이런 병 빨리 쏴버려 아이씨 몽샷은 오이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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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됐다 연장할게요 스크 스크 잡았어요 잡았다 끝 치료 어 스크다 장전 장전 전방 스크 전방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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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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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칭 스크요 스크똥니라 계단에서 배arded 스크 피 senhor 스크 흘들이 너무 아파져가지고요 아이씨 짱전 아이씨 장전 두마리 남았어 두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어 하나 둘 셋 이야아 간다 간다 새끼 다시 녹화할 시간 나 이번엔 좀 잘 좀 라인 뜨게 해야된대 왜? 요즘 여기 안에서 솔직히 다들 들어오자마자 하는게 쟤들 번인팔이 아니라 안포잖아 그리고 킬존 큐브 아 2차 도전 녹화 시작 하나 둘 셋 또 바이크가 치면 죽일거야 너도 가지 스크 여기 바로 시작하자 아 시작부터 그지같네 옆에 스크이에요? 어 잠깐 연장 좀 해봐요 아 연장 안되네 잠복이 없어요 지금 2층에도 쿠파뜨고 한 바퀴 돌아서 가야지 뭐 암에 합쳐질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 얘부터 하나 둘 셋 빠르게 다운 재장전하고 라인 한번 당깁시다 아니다 여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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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깨끗하다 유지 유지 쿨팍 와요 쿨팍 온다 앞에 넘부터 하나 둘 셋 야 이 가리지마 야 야 한 한 말에 닦고 쏴 쏴 쏴 계속 쏴 했어 야 신호 기다려봐 계속 쏴 잡았어요 나 잡았다 뒤에 에도 잠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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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님 체력 회복해주고 다들 자이라요 자이 라인 복기 뒤에 뒤에 스크요 뒤에 어 잠깐 뒤에 아니 저거 잡겠다 네디 혼자 잡겠다 연장이 안돼 안돼요 안돼요 안 잡았어요 아직 쏴 쏴 쏴 쏴 다운 저 위에 탕양 누가 먹고 와요 이 층 아 스크 또 있다 또 있다 아 또 있어? 같이 잡아야겠다 당전할게요 당신 당전 하나 둘 셋 체력관리도 하고 항상 풀피 유지해야 돼 풀피 앞에 스크요 바로 처리합시다 하나 둘 셋 아니 어 뭐야 빨리 잡아야 될게 지금 옆에 잠옷도 몰려있어요 여기 못 도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타이언 아 타이언 80마리 아까보단 좋아요 계속 유지합시다 두 번째 풀파때면 어이없게 안 죽으면 말하니까 말하니까 바로 나오냐 시 옆에 부파에요? 아 전방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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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지 아 타이언 앞에 것부터 앞에 것부터 살짝 하나 둘 셋 넷 아 왜 두 마리 다 빡쳐냐 한명 다운 어 큰일 났다 제가 몸을 밀게요 제가 몸 아잇 집닫게 하나 잡고 하나 제가 끌고 갈게요 아 아 힐 아 이쪽으로 가야 벤디니 치료하시고 스크 한마리 더 있어요 아른이 함유하시고 그냥 계단 계단 쪽 잡았어요 스크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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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었는데 와 근데 풀파 안 뜬게 잠깐 왜 풀파 안 써 후방에 스크 오 후쿠필군배 일단 치료부터 해요 치료부터 후방 스크 다시 저 장전 좀 할게요 하나 둘 셋 잠깐 우리 원풀파만 뜨지 않았나 프리 프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프리 프리 이거 못 깨 코만더 진짜 딜이 내가 버석할게 저에게 좋은 힐 제가 서포트 할게 그러면 아 저도 서포트 하려고 그랬는데 서포트는 많을 수 서포트는 많을 수 서포트는 많을 수 서포트가 식탁이라서 자 나 우리 버석커 두 명 있는데 아니 모르겠다 스킬 스킬 아 바꿔 써야 되는데 스킬 일제사격이 아닌 보호에요? 보호 네 저 제가 보호할게 그러면 아니 잠깐 아니 아 스킬 무게도 바꿔 써야 되는데 거 까고 더 돈 돈이요? 오 돈 어 랩 먹었어 서버 어 랩 먹었다 아 안돼 포파각? 아니 시간은 그대로 있어. 됐다 됐다. 보스에도 유코만.. 유코만 딜이 안 바뀌어. 어디서 막죠? 여기서 해야지. 패트리아크면 우리 캠핑하던데 한스면 그냥 여기. 왠지 한스.. 한스 뜰 것 같은데. 또 한스면 나 진짜 죽일 거야. 어제부터 유전소 한스라서. 한스! 패트이네. 패트. 제가 왔 cosine Pikachu può 여기서 싸우면 안되는데. 캠핑가야되는데. 로켓 로켓! 리피티 손님한테 passed me kg! 연구소 도망 BrandDev. 엠피? 네. 한 번씩. 스턴걸용으로. 휴린도 쓴다. 오. 휴린도 쓴다. 오. 휴린도. 로켓. 로켓. 아. 꼈다 꼈다. 멋있어. 뒤로갔다. 뒤로갔다. 아니. 핵 데미지 뭐야. 핵 데미지. 아니. 항상 저런다 이거. 이건 데모가. 그래서 요즘 다들 보스한테 데모해. 아까도 공방하는데 너 빼고 날려가지고 대기권으로 날라가지고 완스가. 즉석 한정 났어요. 랩 밖으로 날라가가지고. 예전보다 더 세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지? 피해병 80. 나 왜 이렇게 보스 많이 땄지? 댕기 힘이 다했네 이번엔. 와. 2080. 2080. 뭐야. 첫 파에 지금 버그 있어요 저거. 버그 맞죠. 두배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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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